아이샷, 듀파, 성수, 나타다이프 어 감도 이렇게 낮아 됐다 아이샷으로 킬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? 이 돼지야! 이 바보 멍청이 촉수 써봐 촉수 써봐 바보 멍청아 어 어 어? 앞에 스팅이 있고 위에 가니가 있어 아아 형님 어 탈출 내가 과연 발샷으로 킬을 아 김어 어띠? 성수 하나 뿌려주고 내꺼야! 죽어! 아 어 아주 탐스러운 친구가 있구만 아아아악! 새끼야 어디서 나타났어! 그래 그래 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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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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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야? 나는 3-베놈 하지만 내일 패치로 베놈 거둔 망하지 마지막 끝이 익히자! 매드도 날 죽일 수 없어! 때려봐 ört 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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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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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안아파 안죽어 총알 먹방 총알 먹방 베농가드가 하향당하는 이유가 있다니깐 어 지금이다 지금이다 아 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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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장전을 털어야되는데 야 구하라 야 베농가드 하향당하는 이유가 있다니깐 이게 맛이 있어 맛이 있어 총알 맛이 있어 맛이 있어 고마워 지나자 시켜줘서 고마워 재밌다 아이디에 좋은 총이 없으면 이렇게 소소한 총으로라도 킬을 먹어야겠지 아 왔고 어서와라 어 일로와 스탱핑거 날아갔어 일로와 넌다 어 바로 죽어 어 송수 뿌리고 발샷 각이냐 이거 송수 뿌리고 발샷 각이냐 발샷 각이냐 죽어 나이스킬 흑수저이킬 성공 뒤에 싸이코 좀비 얘들아 뒤에 싸이코 좀비 안보여 자 탈출하자 투옥으로 고고싱 자 너 보금 먹을거니? 아 먹었네 안가 그러면 오 무금 지리고 칼빵 찌르는 척하다가 다 피해주고 어 잘가 어 깜짝이야 아 아 아 잘가 덮쳐버리기 피어 튀어 튀어 나와 나와 자 잡아 잡아 다 죽여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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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파컨 실컨으로 어 아 저 시키 땜에 이거 야 너 확살했는지 모르지 너거 일로와봐 개새끼야 너 마지막으로 죽인다 개새끼 개새끼야 개새끼야 안죽어 이 새끼 맞고 숙죽아야 돼 무슨 뭐야 안되겠어 타구를 들어야겠어 타구를 안죽어 얘들 아 침투창 꽉차가지고 바퀴가 힘들어 유씨 넣어서라 앗 없으면 없는대로 사는것이여 아이디는 빌리는것이 아니다 없으면 없는대로 그래서 마일리지 다 준다고? 마일리지 다 준다고?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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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 새끼가 살려줘 살려줘 제발 살려줘 살려줘 제발 오 뭐야 스탱킹거 뭐야 야 이 새끼 아아 야 진짜 이 새끼 강태공이다 아아 야아 야 이 새끼 강태공이다 아아 진짜 야아 아 진짜 줄꺼야? 아 진짜? 아 왜 자꾸 발사실 한발이 덜나가 파천이 어서와 5 8 7 6 5 4 3 2 1 6 5 나 뚜뚜뚜뚜뚜뚜 하면서 튕겼어 아까 방송하다가 쟤 리방한거야 5분전에 아 리얼? 아 리얼리? 루시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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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안죽자라 아 Africa 아 아 아 아 어 앗 앗 앗 야 너네 지긋지긋해 너네 지긋지긋해 너네 지긋지긋해 너네 지긋지긋해 어 총 스픽이다 와 와 와 와 와 와 대박 부럽다 와 부럽다 아아 아아 아 나도 나도 한길 혼자 있고 싶다 야 팔라딘 저거 어떻게 뚫어 어? 어? 아 팔라딘 장전속도 봐 매지컬 어서와라 와 저거 어떻게 뚫어 팔라딘 저거를 와아 야 저 혼자서도 뚫는다 저거 진짜 혼자서도 막는다 저거 진짜 아아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? 야아 야 촉수도 삑난다 아이고 와 진짜 와아 야 나 발샷 들기 싫어 갑자기 넌 비교돼 어떻게 해? 넌 비교돼 하지만 나는 가스 올라있는 흙수저 금수저 아이템은 없다 좋은거 옥상? 옥상 올라오면 좋은거 준다고? 뭐?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으아아아암 Cardroom 야랄랄랄랄 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일단 겠쩌엑 아아앙 하야, 어 어 어 아 혀 아허허 아허허 오대 복사 위댓 ça тел 새꺄 흐황 으앜 에 Iya gháááááááááááááá 아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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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케이 오케이 루시도 오케이 아 짜증나 야 황기구 그만가 황기구 그만가 황기구 그만가라고 아 이번 라운드까지만 바샷 쓰고 녹화 종료 해야겠다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바샷 싫어요 바샷 싫어요 야 너 부수한다 개새끼야 맘만했나 개새끼야 아 내꺼인데 맘만하나 맘만하나 계속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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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겠다 알겠다니까 알겠다니까 그만하라니까 알겠다니까 뭐하니 바보야 박사 날려 쥐룽 박사한테 날려 쥐룽 으으으으으으으으 으아 어어 으어어 깨아 새찌야 깨아 새찌 아 나쁜 새끼한테 이렇게 괴물적여갈려고 새끼야 너네 내 머리 아래에 있어 새끼야 그만해 죽는다 죽는다 헝기구를 한방에 털어버리기 앗 자 여기서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